신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예언당입니다 오늘은 2020년 81년생 내년에는 40살이 되겠죠 닭띠의 운세를 신년 운세 차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닭띠들의 운세에 가장 궁금한 것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사업운, 둘째로는 직장운, 셋째로는 애정운, 넷째로는 건강운, 다섯째는 관제세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섯가지 운에 대해서 길과 흉에 해당되는 분들은 태어난 음력으로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월이 음력으로 2월이어도 계절의 절기상 음력으로 1월 또는 음력으로 3월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81년생 닭띠 운세 4주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1월생, 2월생, 7월생, 8월생 사업운 분들이 금전적인 게 넉넉하지 않아서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불필요한 지출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불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배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해 봤을 때 2020년 40살 닭띠분들 운세로 봤을 때 사업운은 1월생, 6월생, 11월생, 11월생들은 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 대신 여러분들이 귀인들이 만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다른 곳에서 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게 힘든데 갑자기 어떤 분이 투자를 하거나 그런 운세가 좋은 게 있으니 여러분도 그럴수록 더 추진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귀인과 금전과 모든 것이 잘 풀어져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에 대해서 작년 올해에 대해서 안 좋은 분들 4월생, 5월생, 6월생, 10월생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내 고집이 셌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불필요한 조화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직을 한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에 대해서 내년에는 좋은 분들이 3월생, 4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은 이제 아까 작년에 힘들었던 부분이 올해 힘들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조금 직장운, 이직운이 그 다음에 승진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정운은 작년 올해 안 좋은 분들 안 좋은 달은 7월, 8월, 12월, 1월생들 부립니다 이별수가 뜻하지 않게 들어와서 연인과에도 헤어짐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부부 이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또 생각하지 않는 신랑이든 옆에 있는 와이프든 뜻하지 않게 외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별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별로, 이혼수로 많이, 12수에 많이 걸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망신식 구설수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 그러니까 내년 2020년에 좋은 생들은 6월생, 7월생, 8월생, 12월생들입니다 작년에 올해 만약에 헤어진 분들이 내년에는 재결합을 또 할 수가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결혼원도 또 들어오는 형국이고 재혼원도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해 닭디 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건강운, 작년, 올해 안 좋은 월입니다 1월생, 2월생, 7월생, 8월생 분들 조상탈이 있다 보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몸이 많이 치는 형국이고 손발이 차서 많이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허리가 안 좋아서 조금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수해 안 좋은 건강운, 내년 건강운의 안 좋은 월들은 3월생, 2월생, 9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수, 3월생 분들은 내년에 3월에 사고수가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상문으로 인해서 7월, 8월생 상문이 들어옵니다 그건 부모의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그로 인해서 또 상문이 끼면서 건강이 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제수 작년, 올해 안 좋은 월 7월생, 8월생, 5월생, 11월생들입니다 이거는 불화가 있어서 시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문이 들어와서 뜻하지 않게 관제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갑자기 있던 무겁던 관제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내년 수해 안 좋은 관제수 달, 1월달, 2월달, 11월, 8월생들입니다 사업 시비 관제운이 있고 7, 8월생들은 상문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관제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뜻하지 않게 사고수로 인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관제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7월생, 8월생들 더 주의하시고 유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닥지생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하시고 더 분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